안녕하세요. 4세대 KA4 카니발 글로벤 리무진 하이루프 개조 차량 실내 튜닝 전문점 김해 카투유입니다. 이번 작업권은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 KA4 카니발 9인승에서 4인승 황제 차박 기본작업으로 2열 3열 4열 순정 시트 탈거 후 바닥장판은 블랙 모노륨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인승 전동침대 시트 장착, 4열 수납함 설치, 카니발 9인에서 4인승 구조 변경, 추가작업으로는 무시동 히터와 무시동 차박 전기 장착했습니다. 이제 차박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나만의 차박 캠핑을 꿈이 현실이 되는 카니발 차박 캠핑 개조 시공문을 환영합니다. 이상 카투유였습니다.